배고픔라 매콤한 단맛이에요 매콤한 단맛이 좋아요 매콤한 단맛이에요 매콤한 단맛이 나네요 매콤한 단맛이에요 매콤하니 매콤한 단맛이에요 계란 이건 닭다리에요 소스, 소스, 소스가 안 좋네요 스시리카, 소스, 소스, 전통하고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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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소스는 더 질깁니다 이 소스는 물이 더 질깁니다 이런 식감은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 소스는 조금 더 맛있어요 소스는 약간 썰어주는 맛 소스는 좀 더 맛있어요 오오오옹 오오오옹 응 다닐 바삭바삭 안이 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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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 맛있게 먹어요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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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애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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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정말 맛있어요 고소한 소스에 참기름이 있어요 여기가 스팸에 찍어서 찍어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이 정말 좋아요 아쉽네요 이쁘다 또한 소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먹어요 반찬! 깬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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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깬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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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깬 깬깬깬 깬깬깬 탕국수로 khun 금방 이번에는 스팸이크가 너무 좋아요 스팸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